전국 석류 생산량의 약 70%를 차지하는 고흥석류가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. 고흥군과 주식회사 미트뱅크 그리고 고흥석류 친환경영농조합법이니 함께 손을 잡고 고흥석류의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. 고흥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주식회사 미트뱅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억 원 상당의 고흥석류 식품원료 80톤을 납품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전국 석류 생산량의 약 70%를 차지하는 고흥군과 미트뱅크는 앞으로 2년간 고품질의 고흥석류 식품원료 공급 체계 구축과 공동 마케팅에 협력하고 신제품 개발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.